새벽이 밝았습니다 몰아버린 쉐키 안녕하세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드레오나 해야지 오늘 이렇게 들어야지 미드감 트룸 마렵네 잘 나온다 트룸 spider 나 오늘 1대스도 안함 테구는 거짓말쟁이야 그런말 못지키여 지금 갱오면 땀 에이 멍청한 텔러 누가부 누가 풀 뺀거지 퓓굿 왜이렇게 빡대가리야? 루시 아니냐? 제라스냐? 가고 싶다 쫄개만 하자 뭐야 상대 리신이야? 이따가 나는 그냥 6렙부터 무한 갱 가능 못하는.. 그냥 하지마 시발 하지마 하지마 우빙 살아있는데 오늘? 안맞았지? 그냥 호야! 어?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 어..어시를 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거야 히히히히히히 아 너의 그 뜻 잘 알았다 태연! 정신 차려! 호호호호 야! 무서운데 나? 개쩔고 새끼네 그냥 대충 먹어야지 실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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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of 모선마 할까? W... W할까 E할까 니네들이 골라봐 뭘 구선마야 이걸 무조건 W 아니면 E입니다 어허 E하자 E 난 딜이니까 간다 퐈 TO nozzle 좋았어 나 지금부터 무조건 합류 X나할게 안가는 게 날 거 같아 안 가는게 나을 거 같아 올라프가 지금은 에이 너 땜에 못 먹어 흐흐흐흐 뭘 킬 갑이야 내가 만든 킬인데 그거 인성문제 있어? 맞아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완료 오옿 야다 사이드 킥! 뿡! 꼬라이언이야 이거 어리스럭다 헤헤헤헤 감사 x2 이제 집가서 만화는 충분해 날 사칭하다니 신고함 선템 뭐가냐고? 생각안해봤는데 아무 생각없이 가기좋은 하하하하 오랜만에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오늘 왠지 좆같이 해도 왠지 1인분 할것같은 느낌이었어 히히히히히히 자 에 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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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히 힝힝힝 힝힝힝힝 힝힝힝힝 하하하하 아무 생각없이 하기좋은 미드래곤아 랄랄랄라 너무 좋고요 히히히히히히히 힝힝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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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내가 미는 웃음법임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세상이 맑아져요 실패! 어 야 힝힝힝힝힝힝힝 힝힝 다음템은 이거다 다음템 사실 안정예보 뭐라겠다 뭐지? 다음템은 일단 이동속도를 올려주는 에테르를 간다 블루 너가 나한테 갱올거면 블루 너가 먹어도 돼 킬도 너가 먹어도 돼 내 목표? 오직 이새끼를 죽이는 것뿐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이은르 시간 빠지러갈 때 빠졌어야죠 언제 빠지라고 했어?! 거짓말쟁이 누가 풀 뺀거지? 흐흐흫흐흫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 이거 먹어야지 이래서 나는 증명되었다 내가 ㅈㄴ 세다는 것 올라프 밑에다 난 움직일 수 없다! 갑자기 가고 싶은 템이 생겼는데? 죽을 것 같아 메셔 가고 싶었어 월 아 뭐야 나도 간다 나도 한입만 헤헤헤헤헤 나 인성문제 있어 나의 공은 빠르게 돌고 있다 강한데? 나 왜이렇게 잘하냐 오오 오맨킬 헤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있어 오호 헤헤 헤헤 오호 헤헤 네 네 헤헤헤헤헤 헤헤 헤헤 잘하는데? 헤헤 헤헤 하하하하 나 블루 한 번만 주라 마나가 너무 딸리는 상황이네 궁궁궁 바로 오셈 바로 오셈 히히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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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허 느리게 하하하하 어이 쪼나 웃기네 에에에에에에에 유사사일러스 이긴거 사실 출발 너 먹어 너먹어 헤헤 아니 저거 정글 그게 터지네 존나 웃겨 아니 정글 터지는게 다 존나 없애 나 궁,8초 헤헤 헤헤 헤이 흐헤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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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좋아요 자 이거 빨리 먹자 나 터덩 피로해서 이거 먹어야 겠어 이렇게 한 백원만 있으면 돼 센 게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거지 흐흫 흐흫 내셔가면 나 평타 존나 세지 히히히히히히히 모두들 저의 웃음소리를 따라해보세요 이 웃음소리를 따라하면은 상대가 기분 나빠합니다 하하하하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계속하니까 기분 나쁘죠? 패 northeast 넣으면 100% 히히히히 너무너무 재밌어 레온아 이전데 견뎌 못하네 나 러온아 잘했어 진짜 부파 지금이다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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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도 아무 생각 없는 미드레온 한번 해봤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끝!